글로벌식스의 하이라이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전략가들, 미증시를 둘러싼 투자전략 국내까지 이어보는 시간인데요. 상상인증권 신월투자전략팀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주는 고용지표와 또 바울일장의 발언에 가장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요. 큰 특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일장은 연내의 금리 인하 부분을 얘기를 했지만 역시 인플레이션의 둔화가 확실히 잡혀져야 된다라는 것도 강조를 했습니다. 어느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까? 기존 입장에서 번복된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기보다는 제한적인 반응 수준에 그쳤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고요. 확인하는 정도? 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라는 측면은 비교적 긍정적이기 때문에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국채가격이 상승.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모습들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높아졌었던 시장금리는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심리를 제어하면서 나타났었던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어두었지만 인하에 대한 명확한 힌트는 좀 부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서두르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를 했고요. 다만 그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물가 둔화 흐름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확신이 들 때까지는 좀 더 브로드하고 좀 광범위한 데이터들의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기존 입장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은 연착륙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연착륙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단어 사용에 신중하겠다라고 하면서 견조한 속도로 성장세가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답변으로 대체를 한 것은 연착륙이라는 것에 인정을 할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미국 경제가 좀 속도가 둔화가 되기 때문에 경제에 맞추어서 금리 인하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어떤 시장의 기대감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한 단어 사용에 좀 신중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침체에 대한 임박 증거도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입장 고소한 파월 의장. 연내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지만 물가 분야를 확실히 봐야 된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소했지만 팀장님의 의견으로는 이번에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조금 덜어진 거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셨고요. 거기다가 파월 의장은 앞으로의 좀 긍정적인 면을 좀 더 체크를 해줬습니다. 미국 채 10년물 금리가 4.2로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때 5%대까지 넘어서는 거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었는데 안정세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조금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 채 금리의 반등에 의해서 시장이 조금 불편했던 그러한 상황들은 일정 부분 약화되는 흐름에 접어들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CM이 패드워치에서 현재 수준에서 본다라면 6월달부터 금리 인하가 되는 것으로 지금 시장은 일정 부분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분기별 1회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 그 다음에 4분기 정도에 1회 추가가 되면서 연내 금리 인하 4회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과 괴를 좀 같이 하는 측면들이 있었고 그동안의 조기 금리나 기대감이나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서 조금 다소 과도했었던 그러한 시장의 생각들이 일부 후퇴가 되었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시장의 노이즈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미국 채 금리의 하방 압력을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애틀란타 GDP NOW에서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2.6%로 전망치가 좀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견조한 속도로 미국 경제는 성장하고 있다는 데 좀 발을 맞추는 그런 지표들 전망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성장과 물가 그리고 고용에 대한 민감도는 계속해서 미국 채 금리의 하단을 잡아줄 것이고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일부 제어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금리의 하방 압력 그러니까 상승과 하방의 요인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불확실성이 조금 점차 제거된다는 측면에서는 점진적인 금리 하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연착륙이라는 그런 발언을 좀 신중하게 내놓음으로써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습니다. 굉장히 동전의 양면 같네요. 연착륙이라는 얘기 경기 침체라는 얘기가 나오면 아마 금리 인하가 좀 더 빨라질 텐데 아니면 또 연착륙이라는 단어에 또 예민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아직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입장들이 상당히 좀 신중하고자 하는 모습들은 있지만 시장은 앞서서 그에 대한 흐름들은 이제 바뀔 수 있다는 데 좀 방점을 찍어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한 방점을 찍은 것에 이제는 연준 인사들은 조금 그래도 속도를 조절하자 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팀장님 중국 쪽은 어떻습니까? 이제 중국으로 좀 시선을 돌리자 하는데요. 양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제성장률 목표치 5% 안팎 발표했는데 또 우리가 좀 기대하는 부분은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어느 정도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연착륙은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는 의지가 5%대 성장률로 성장률 목표치로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재정 적자율에 대한 부분과 지방특수채 발행 한도를 통해서 경기 부양에 대한 디테일한 측면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재정 적자율 목표치가 3%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대규모 부양책을 실시하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5%대 목표치에 대한 부분들 달성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구심이 잔존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겠고요. 시장은 GDP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을 4%대 중반으로 낮추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특수채 발행 한도는 0.1조 위안이 증액된 3.9조 위안인데 과거 크게 이러한 부분들이 바뀌지 않았었고 작년도에는 5.8조 위안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줄어든 부분들을 고려한다라면 아무래도 조금은 경기 부양에 대한 스탠스를 나타내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국방의 예산은 2년 연속 7% 이상 늘렸습니다. 일본도 거의 최대치로 국방의 예산을 높이고 있고요. 유럽 역시 방산 전략을 발표하고 전 세계가 경제는 어렵지만 국방치는 거의 사상 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방산주들 조금 뜬금없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좀 더 전략적인 면에서 긍정적일까요? 국제질서의 재편을 통해서 마찰적 비용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마찰적 비용이 증대된다는 부분들은 이 방산 관련된 업종에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투자가 늘어난 측면들이 어떻게 보면은 국제질서에 따르는 수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포트에 이 부분을 제외했을 때에는 사실 글로벌 질서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한 측면들이 있겠고요. 다만 포션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수익률을 제고한다기보다는 흐름에 조금 타 있는, 동승에 있는 그런 스탠스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전 세계가 마찰적인 비용을 증대시키는 부분이 확실히 있네요. 전 세계적으로 국방지 사상 최대의 하지만 포지션은 아주 크진 않다. 그 부분을 체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뉴욕 증시 다시 반등한 부분이 반가웠고요. 국내 증시도 좀 더 힘을 내었으면 좋겠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략 세우고 계신가요? 네, 오늘 사실 미국 파울 연준 의장의 의회 발언을 확인을 했었고요. 내일 저녁에 미 고용에 대한 부분들 확인까지 하게 된다면 일정 부분 지표와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을 조금 제거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각자 좀 세우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국내 수출에 있어서 IT가 주도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정책 방향으로 간다라는 측면에서는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부분들을 고르게 좀 그때그때마다 일부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좀 적절하겠고요. 글로벌 매크로 지표에서는 미국 채 금리의 하락과 더불어서 미 달러와 인덱스의 추가 급등 가능성이 상당히 조금 제한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산 배분의 측면에서 유가증권 특히 국채시장과 위험자산 중에서 그래도 선진국 증시에 가까운 부분들과 미 증시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빠르게 돌아설 수 있는 여건들이 확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가증권 시장 특히 선진국 중심으로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와 가치주에 좀 배분 잘하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IT 중심에서 가장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월 한국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5% 정도 증가한 524억 달러로 9개월 가파르게 수출 증가률이 올라오고 있고 모여극자는 9개월 연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는 반도체 수출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67% 증가했고 2017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률에 해당하겠습니다. 다만 2차전지나 무선통신, 자동차 등은 좀 감소했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1, 2월 달에 일부 보조금과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제한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계절적인 특수성도 있는 점 고려한다면 굉장히 수출이 작년 연말쯤에 생각했었던 예상 경로보다 조금 더 상회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출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어떤 업종에서 나타나는지를 좀 포커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같은 부분은 일본 증시가 지금 40년 만에 최고치까지 최고치까지, 버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왔는데 우리는 아라가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크하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한 일회성 재료는 아니다라는 점을 착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장 신월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도 같이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